물건도 싸고 좋고 마트나 백화점마다 훨씬 싸고 우리 맛있는 전 드시러 무등시장으로 오세요 세리시장이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마트나 백화점마다 훨씬 싸고 좋은 품질로 항상 손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고 볼거리도 다양하고요 병이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싸지 않고 맛있게 만들어 드려요 명절 잘 보내세요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무등시장으로 오세요 안녕 안녕 안녕